아, 예쁜 거울이네. 거울아, 난... 나는... 누구야? 제 이름은 아사히 사스 브루투스입니다. 제국 수도에서 대사 자격으로 파견되었습니다. 저 섬에 제국군이 찾는 유추유가 있단 말인가?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. 별의 생명을 존먹는 야만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. 이런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현 황제이신 바리스페아의 생각입니다. 나의 분노는 무관지옥의 화살과 같다. 피해보아라! 오... 이 충동은 더는 넘는 수 없다! 근거 없는 낙관론에 매달리고 싶진 않지만 살아만 있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사실이다. 우리도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.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고우세치가 좀 이상하네 따라와라 안 갈래! 너 싫어! 무섭단 말이야! 눈물이란 결과가 보일 때 흘려야 하는 것 죄는... 죄는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오이까? 내가ests 아니, 너도 마냥 무섭단 말이야 나는 아마도 그러다 근데 저주의 무섭단 말이야 나는 마냥 엥트란 말이야 이건 꽤 아플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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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